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주 우리나라의 정체전선이 영향을 미치며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일부 지역은 순간적으로 시속 70km에 달하는 돌풍까지 더해지겠습니다. 영동 중남부에 15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고 100mm, 그 밖의 동해에도 최고 8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호흡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20일부터 제주지역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흐리다가 주말이 노는 21에서 22일에는 중국 산둥반도 남쪽에서 북동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저기압과 남쪽의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기압이 통과함에 따라 주기적으로 강약을 반복하는 형태의 강수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는 이 시기에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올 것으로 보이며 중국 산둥반도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정체전선에 수반된 비구름대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기압이 빠져나간 뒤 다음 주 초반에는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를 지원받은 저기압이 한 차례 들어오면서 24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오는 20일까지는 북쪽에 건조하고 찬 공기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곳곳에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19일에는 경기남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 그리고 21일에는 중부지방 전북 동부경상권 내륙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말인 21에서 22일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폭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4일 이후에도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계속해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